충분히 장사 결승까지, 결정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선수들 대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명의 선수에게는 모두 기회가 지금 있죠. 특히 청사파의 유한 선수는 금년 설날 대회에서 최정만 선수를 물리치므로서 자신감이 붙음으로써 그 이후 설날 대회 추석 대회에 계속 입상을 하고 있는 유한 선수고. 홍사파의 이민선 선수는 항상 우승권에 근접해 있었던 선수입니다. 특히 스피드나 유연성은 최고인 선수인데 다소 부족하다면 권력이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나 반면에 또 유연성과 스피드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컨디션도 좋고 부상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또 오늘 승문도 현재 대진운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지 않습니까? 한번 기대해봐라고 했으니까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올해 입상한 8강 안으로 진입한 대회들이 다 메이저 대회거든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날 추석 단호 대회는 메이저 대회, 민속 대회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민속 씨름 리그는 리그 대회입니다. 그렇죠. 메이저 대회는 대회 상금도 배에 상금이 주어지는 큰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기에 치중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일단 민속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3차 대회가 이곳 평창 진부면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평창 평화장사 씨름 대회는 민속 씨름 리그 3차 대회 겸하고 있습니다. 8강 마지막 경기 첫판 밭다리 시도. 그러나 방어해야 됩니다. 매직이 들어갈까요? 호미걸이? 자 들었습니다. 이민섭 그리고 다시 한 번 밭다리. 첫판 이민섭입니다. 두 선수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계속 호미걸이 밭다리, 잡채기, 들배지기를 사용하다가 마지막 또 이민섭 선수가 호미걸에 의한 또 잡채기로 중심을 물러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188cm의 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 이민섭 선수. 다리 기술을 많이 활용해 봤습니다. 자 밭다리, 호미걸이, 또 배지기, 또 호미걸이, 또 밭다리 뭐... 화려한 다리 기술인데요. 자 이렇게 뭐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서 이런 공격적인 실험을 하는 것이 정말 다음 중결승, 결승에 진출해서도 힘을 축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실험이 좋다 하는 것이죠. 두 선수는 이번 대회 8강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경기입니다. 자 민속 무대에 들어와서 민속 유한 선수는 5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 또 이민섭 선수는 11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두 선수 간에 그동안 입상 선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처음 붙는데 이제 오늘 1승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도 또 개인 간의 자존심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총의 박희연 감독이고요. 창원시청의 이윤진 감독의 모습입니다. 첫 판을 창원시청의 이민섭 선수가 가져갔는데요.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장이 188cm의 신장, 95kg입니다. 좋은 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민섭 선수는 발 기술에 능하다. 그것도 특히 밧다리를 주특기로 하면서 호미거리, 안다리를 다 능히 사용할 줄 아는 선수가 또 이민섭 선수입니다. 유한 선수와 이민섭 선수의 8강 마지막 경기 자세 불이행으로 조대현 주시민이 이민섭 선수에게 경고를 하나 줬습니다. 빨리 자세를 잡으라고 했는데 자세를 잡지 않았죠. 이제 두 번째 판 다시 한 번 밧다리 시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지기 이번엔 유한의 두 번째 판이 되면서 1대1입니다. 역시 유한 선수가 실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신감이 붙었어요. 금년도 설날에 최강 최정만을 한 번 이기고 난 이후부터는 실험이 본인의 정말 고등학교 전성기 부평고등학교를 우승시켰던 그 멤버 중에 멤버거든요. 이번엔 밧다리 잘 피한 이후에 배지기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유한 선수도 183cm의 작지 않은 신장인데 더 큰 이민섭을 상대로 배지기로 두 번째 판을 만회했습니다. 1대1입니다. 이민섭 선수가 항상 아타까운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힘의 대결에서는 지금 상대한테 당하지 못해요. 모든 다른 근육은 근력은 발달되었으나 힘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파워가 지금 딸리기 때문에 기술이 지금 바로 첫 기술에서 먹게 될 수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세 번째 판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서 유한 선수 얘기해 주시면서 설날 대회였었죠. 최정만을 이기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최강자를 꺾었을 때 선수들이 기량 면에서 자신감, 이런 마인드 쪽에서 올라가는 향상되는 경기력이 참 정말 돋보이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섭 무대에 와서 4년 동안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린 낭자의 모습이 오늘 자꾸 잡혀지네요. 노범수 선수도 윤필재를 꺾었기 때문에 더 아마 성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자신감도 붙었고 대한민국 실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이런 모습도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같이 해무세요. 평창 진부면의 하늘에 별이 하나 떴습니다. 어제 노범수라는 별이 떴는데 앞으로 또 행보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루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린 왕자까지 했기 때문에 실험판에 완전히 사실 태배급에는 금년도 윤필재 장사를 당할 선수가 잘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강급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금강급을 다시 노리고 있어요. 다음 월요일에 민속 4차, 5차에 가서 금강급을 출전할지도 몰라요. 1대1입니다. 준결승 진출자가 가려지는 마지막 8강 경기입니다. 유한과 이민섭 승리한다면 부산갈매기의 정석진 선수와 준결승을 갖습니다. 자, 경기가 끝나는 선수들은 마스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짜뽑아 들어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빼지기. 자, 그리고 덮거리. 이민섭의 덮거리 성공. 2대1로. 장원시청의 이민섭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우원장 입장에 올라갑니다. 순결승에 올라갑니다. 4대1.